코로나19가 끝을 보이면서 해외여행이 우리 겉으로 바짝 다가왔는데요. 늘어나는 여행객을 맞이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면세점들도 3년간의 침체를 딛고 세단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대규모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작업이 막을 올리는데요. 임대료 등 입찰 조건에 따라 흥행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하늘길이 열리면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하루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치지만 새해 들어 중국의 방역조치가 완화되면 국제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찾는 사람이 늘면서 공항 측은 면세점 정상화에도 나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대규모 면세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기 위해 마무리 작업에 한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번의 유찰 끝에 새 주인을 찾지 못했던 1터미널 내 매장 9곳과 내년 1월 계약이 만료되는 2터미널의 매장 6곳 등 15개 매장이 대상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연매출이 2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장인데다 이번 입찰로 10년 사업권이 달린 만큼 면세업계에 관심도 뜨겁습니다. 다만 공항과 달리 면세 업황 회복이 더뎌 서로 간 셈법이 복잡합니다. 가장 관건은 임대료인데 업계 바람대로 매출액 연동 임대료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공항 측 역시 고정 임대료를 적용하더라도 여객 수에 따라 다양한 조건을 두고 산정하는 방식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임대료 감면 정책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데다 고환율, 고물가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면세업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입찰이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윤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